전속 계약이 해지된 50-50 전 멤버 3인이 새 소속사를 물색하며 가수의 꿈을 이어가고자 한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정확한 표현대로 한다면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며 단단하게 다졌던 이들의 의지는 어디로 간 걸까요? 3인은 2023년 한 해 동안 50-50 사태를 통해 템퍼링을 사회 문제로 끌어올리는데 일조했습니다. 템퍼링은 타 소속 아티스트 및 선수와 기존 계약이 끝나기 전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티스트가 템퍼링에 의해 갑작스럽게 소속사를 빠져나갈 경우 막대한 돈을 투자한 소속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템퍼링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정산 자료 미제공,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불이행 등 아티스트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현행법상 아티스트 권익 보호가 우선시되는 만큼 중소규모 소속사는 잘못 제기된 부분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시작과 함께 끝을 보는 입장에 놓이는 것인데요. 아이돌이 데뷔하기까지 드리는 돈과 벌어들이는 돈이 수십억에 달하는 것에 비해 대중문화예술계 내 표준 전속계약서 악용방지 제도가 뒤늦게 논의되며 벌어진 일입니다. 피프티 피프티는 물론 첸백시, 오메가엑스, 유준원 등이 올 한 해 템퍼링 문제로 가요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연예인들이 영향력을 악용해 표준 전속계약서의 허점을 이용, 기획업자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템퍼링으로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는 근절돼야 하며 템퍼링으로 산업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제작자와 연예인들은 퇴출돼야 한다. 템퍼링을 일으키는 제작자와 연예인을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 나이에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는 아티스트들은 부모들의 입김이 통하기도 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와 더기버스의 템퍼링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들의 부모가 나서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법적 다툼을 이어갔고 mbc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최종 1위를 차지한 유준원은 부모가 직접 나서 수익 분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준원 측은 프로그램 우승을 이유로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은 수익과 요구 조건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모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돼 불명예를 남겼습니다. 2022년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17위까지 오르며 중소의 기적을 썼습니다. 글로벌 핫 루키로 주목을 받은 피프티 피프티였지만 지난 2023년 6월 돌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이 알려지며 갈등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 구조로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외부 세력으로 지목된 더기버스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합의를 조정했으나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극적 합의 가능성도 날아간 가운데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이 주장한 정산 의무 불이행, 건강 보호 의무 무시, 지원 부족 등 세 가지 주장이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는 항소를 통해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 가운데 키나가 항소를 취소하고 어트랙트로 돌아가면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키나는 복귀 후 인터뷰에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전속계약 분쟁을 부추긴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트랙트는 키나 복귀 후 세나, 시오, 아란에 대해 지난 10월 19일 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연예 단체들은 재발 방지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들은 템퍼링 방지 대책으로 전속계약 분쟁 연예인이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유예 기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제도, 프로스포츠에 적용되는 자유계약 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가요계 템퍼링 사태는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일명 50-50법 발휘와 함께 2023년을 마무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획사도 국가로부터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법률 지원 등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3인은 최소 13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액과 위약과를 떠안았지만 과거 자신들이 했던 말과 달리 아직도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못한 듯합니다. 3인의 팬클럽은 최근 공식 SNS를 통해 전 멤버들의 변호사는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전 멤버들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3인 측 법무팀은 현재 소송을 통해 결과적으로 원하던 전속계야 캐지를 상호간 통보를 통해 이룬 상황으로 더 이상 어트랙트의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기에 팬분들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법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지호, 정세현, 정은아 3명의 멤버들은 건강을 회복해 가면서 꾸준히 연습을 이어가고 있고 새 소속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음악 활동을 유지해 가려는 의지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되겠다는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팬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름의 최선을 다할 것이고 조금 더디게 느껴지시더라도 믿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프티 피프티 팬들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네티즌들은 검사 키트 조작하고 잠적했다가 뒤통수 때린 것들이 선하다고? 저 계정 자체가 팬인지 투자자들 모임인지 의심스러운데 입장문이라는 걸 어떻게 믿냐 저게 진짜면 쟤들은 돌이다 반년 동안 스케줄 서른 개도 노예라고 무단히 탈한 애들을 어디서 데려가냐 소속사를 찾는다는 거랑 선한 영향력이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나 이미 이전 회사에서 그랬는데 다음 회사에서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이 있나 받아줄 멍청이가 있겠냐 언제 통수칠지 모르는데 전 소속사에서 해지 통보한 거를 본인들이 이뤄낸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멍청하다 만약 데려갈 회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회사는 아닐 듯 소속사 찾는 것보다 직접 차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선한 영향력은 이런데 갖다 붙여 쓰는 말 아니다 위약금 내줄 소속사 찾는 거네 진짜 바보 같다 1군 8도 대형 소속사 빠지면 현재 위치 지키기 쉽지 않은데 노래 말고는 멤버 개개인이 대중들도 모르는데 아직도 자기들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 통수친 애들이 선한 영향력 어쩌고 하는 게 참 웃기다 위약금 물어주면서까지 데려갈 실력이 안 되잖아 배신의 아이콘인데다 소송 걸린 애들을 누가 받아준다고 등 이들의 어이없는 입장문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입장문은 공식이 아닌 조작된 입장문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혹시라도 정말 본인들이 직접 전달한 입장문이라면 형사 고소를 당해도 마땅하다고 할 만큼 어이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민들과 더불어 이들의 어리석은 행보에 힘을 보탰던 sbs 역시 반성의 기미를 아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편타 방송으로 대중들을 분노하게 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상까지 탔는데요 2023 sbs 연예대상에서 방송작가상 시상은 현장에서 진행되지 않고 미리 녹화된 vcr 영상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라디오 부문은 뜨거우면 지상렬의 홍은혜 작가가 교양 부문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오유경 작가가 예능 부문은 미운 우리 새끼의 김세현 작가가 수상했습니다 오유경 작가의 수상에는 그 아래 mc 김상중이 시상자로 등장해 많은 분들이 그 아래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셨다 이에 그 공로를 치하에서 연예대상 방송작가상을 수여한다고 말하며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오유경 작가는 상 주셔서 감사하다 올 한해도 열심히 달려온 모든 그 아래 제작진을 대신해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상중 선배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아래 교양 프로그램 중 꽤나 오래도록 사랑받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감안하면 방송작가상도 충분히 챙겨줄 만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그 아래 50-50 전속계약 분쟁 사태에 대해 외국 보도 논란이 있던 것을 감안하면 방송작가상을 그 아래 측에 안겨줘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비록 오 작가가 해당 편의 메인 작가는 아니었다고 해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논란이 있었던 프로그램의 작가가 상을 탄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그 아래 50편은 현재 VOD 서비스도 지난 11월 21일부로 종료된 상태라 더 이상 볼 수도 없습니다 SBS 측도 해당 에피소드에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상 퍼주기로 인해 말이 많던 2023 SBS 연예대상은 방송작가상으로 인해 신뢰마저 잃어버린 모양새입니다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사민의 바람과는 달리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키나가 어트랙트로 복귀하면서 이들은 명분도 잃어버린 셈이 됐습니다 비주얼, 실력보다도 인성을 더 중시하는 한국 문화 정서상으로도 사민이 재대비를 하게 됐더라도 곱게 보는 시선은 많지 않을 전망이며 리스크가 큰 탓에 이들을 품을 소속사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민은 가수의 꿈을 버리지 않고 새 소속사를 물색하며 연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어트랙트로 돌아온 키나는 빌보드 시상식 참석에 이어 서울가요 대상에서도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올해의 발견상을 수상했습니다 키나를 중심으로 피프티 피프티가 새롭게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그룹 활동도 이어나갈 텐데요 이를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사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들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